여기 있습니다. 그런데 주인하 선생님은 안 계시나 보네요. 나갔나 봅니다. 이것 좀 전해주시겠어요? 병원비예요. 다주가 가는 사람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병원비까지. 아,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있느라 일을 못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 갔고 일단 반인데 나중에 꼭 갚는다고 죄송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. 예, 그럼. 누가 너 먹으래? 이나 먹으라는 거지? 그렇게 맛있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잊어버렸네. 정말,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. 아, 이거 봐. 이거 뭐예요? 전복? 맛있겠다. 너 먹을 거 아니거든? 주 선생님은? 주 선생님은? 어디 갔어? 아까 차 쌤 와가지고 같이 저녁 보러 나갔는데. 둘이 진도 좀 빼라고 눈치껏 빠져줬는데. 이거 잘하고 있나 몰라요. 진도는 무슨 진도? 잘하긴 뭘 잘해? 몰랐어요? 차 쌤이 언니 좋아하는 거? 딱 티나던데.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. 미쳤어. 야, 왜 저래? 사람들 진짜 왜 이래? 주인아가 뭐라고? 뭐야, 이거? 이거 보라고 일부러 진열해 놓은 거 아냐? 아, 그대로! 어? 좋아! 잠깐만! 난 그냥... 상상하지 마.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냐? 뭐? 변태? 아름다워, 아름다워, 아름다워! 야, 아름다워! 유윤아! 위에 있니? 이 작명까지 보면 진짜 변태로! 이 쯤에서 협상하죠? 응. 괜찮아. 일할 수 있어.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야? 멀티 실현 외욕이란 말이야! 이거 다 뭐야? 어때요? 완전 셋이 봤죠? 야, 이걸 한 선생님이 다 했다고? 응. 알고 보면 좀 유용한 구석도 있는 듯. 우와, 정말 대단하다. 고마워요. 아, 청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저 전문가라는 거 봤어요? 아,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못하는 게 없어? 너 왜 그러냐? 아니, 나 못하는 거 있다. 어휴, 그런 거 없을걸? 요리 맨날 사 먹잖아요. 야, 다 잘하면 그게 사람이야? 그리고 너 요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타고난 감이 있어야지 아무나 못해. 그런 소리 하지도 마. 어우, 야. 어우. ethv. 고춧가루 아 우린 잘 어울려 근데 무슨 일이지 않아 누가 뭐라도 만들냐 좋은데 my baby 너의 마음을 자기야 내가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얘기할게 내가 좀 더 내게 다가올 수 있게 예스 대박 아 이런 건 언제 배울게요? 죄송합니다 건질 수 있는 게 없네요 다른 데 맡겨봐도 마찬가지일까요? 아마 그럴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